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무역으로 그러니까 참 무역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국제는 항상 이렇게 경상수지 흑자를 매달 매달 신경을 써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체가 많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외 신인도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결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해서 남기자 문제를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계속 관심 있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크게 초점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재정 문제 빚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 빚 증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이런 문제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전쟁이지 않습니까? 저는 2000년도에 조직을 떠나서 지식자영업을 한 거죠 지식자영업을 한 20년 하면서 아이들을 다 키우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있죠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밥 먹는 문제를 한 20, 30년 정도 해결해 왔으니까 많은 것을 배웠지 않습니까? 25일이나 20일 날 봉급이 나오지 않고 매달 수입과 지출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핏물 나게 열심히 뛰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가 젊은 날 일한 그런 시간의 양을 따지게 되면 한 두 배 정도 됐을 겁니다 보통 직장인들 그 정도로 일을 많이 했죠 지금은 조금 이제 일을 시간이나 이런 것을 다 줄이고 이러겠지만 젊은 날은 진짜 무재비하게 일을 했죠 좋아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영업을 하게 되면 항상 여러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고객들의 기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수입원이 항상 침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제 단위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 상태가 깨지게 되면 그게 만성적이 되면 그 다음에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남도에서 빚이 많아가지고 10살짜리 아이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결국은 보니까 경제 고지 않습니까? 경제고 컴퓨터 조립업을 했지만 장사가 잘 안 됐고 빚은 좀 많이 끌었었고 또 한탕해가지고 뭡니까? 그것을 갚기 위해 가지고 또 그런 소위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 모든 것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결국은 죽음을 택한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은 절대 안 돼 모든 경제 단위는 수입과 지출을 맞춰야 되니까 항상 대한민국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기 때문에 석유도 사다 써야 되고 밀가루도 사야 써야 되고 기름도 사다 써야 되고 결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이야기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현안은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인지 국제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제가 요즘에 나라를 보게 되면 하는 일마다 여러분 뭘 하는 거 하니까 코스트를 업 시키는 원가를 올리는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원가를 원가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품이 싸고 품질이 좋아야 팔 수 있는데 결국은 원리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국이 만든 상품이 싸고 품질이 좋아야 팔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데 계속해서 원가를 문정부 정권의 여러분들 한번 정책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딱 하자면 모든 것이 코스트를 올리는 정책입니다 주 52시간 제도 임대차 보호법 탈원전 뭐 다 뭡니까 공기업 정규직 여름 늘리기 모든 정책들이 다 뭔가 하니까 코스트를 업 시키는 겁니다 코스트를 비용을 높이는 것이죠 비용을 높이는 것이니까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는 것은 중앙일보를 보니까 정기료가 1535원 더 내면 끝이 진짜 공포가 다가온다 신문은 대부분이 뭐만 다루는 거 하니까 가정용 정기만 다르지만 저는 이 기사를 딱 보는 순간 대체로 대한민국이 중후 장대형 산업들이 수출 경쟁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정기를 많이 쓰는 산업들이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산업용 원가를 얼마나 많이 올려야 될까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른 거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것 자체가 완전히 정신이 나간 거죠 맛이 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조세 올리죠 준조세 부담 올리죠 사대보험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다 올리죠 임대료 올라가죠 주택가 올라가죠 주거비 부담 올라가죠 그러면 결국은 그게 또 공무원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존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임금 코스트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정기료 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든 신문들은 대부분 이제 가정용 정기료만 이렇게 다뤘는데 이게 이제 뭐 가정용 정기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보니까 그동안 상당히 쌌던 산업용 정기값도 2005년부터 계속 올려가 지금 역전이 됐더라 2019년도에 역전이 됐으니까 이런 참 여러분 세상 살면서 사람이 자기 처지나 를 잘 모르면 당하죠 자기가 처한 처지를 뭐 간단하지 않습니까 행편이 안 되는데 펑펑 써거나 행편이 안 되는데 이런 빚을 콱콱 지거나 행편이 안 되는데 일을 덜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행편이 안 되는데 다음 세대에 사용해야 될 재원까지 끌어다가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뭐 다음에 반드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많은 것을 물려받아서 국부가 든든한 나라가 아니고 마치 하루살의 인생처럼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팔아가지고 거기서 중간제 여러분들 원제를 다 빼가지고 여러분들 부가가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계속 수입과 지출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그런 일종의 외발 자전거와 같은 그런 한국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코스트를 다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조세부담 준조세부담 전기료부담 모든 것을 낮춰가야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쩌면 나라가 완전히 반대쪽으로 모든 것을 뭡니까 높여가는 그런 식으로 가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완도군입니까 거기서 죽음을 당한 일가족도 보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영업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른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가지고 그 이유가 기업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이렇게 원가를 올리는데 앞장서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이렇게 조선일보를 보니까 결국 닥쳐온 탈원전과 포퓰리즘의 청구서다 이렇게 하는데 건너뛰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에 대해서 상응하는 대가를 언젠가가 문제일 뿐이고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슬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사회가 그동안 해온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기요금 외에도 각종 가격 통제 정책을 난발해서 휴위증과 부작용을 남겼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려고 전시의 월시의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임대차 3법을 강행했지만 그 결과는 전시의 거래 절벽과 전시가 폭등으로 남겨졌다 문정부 5년 전시값이 40% 이상 급등했는데 가격 상승분의 70%가량은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올랐다 취약계층을 돕는 다음에 최고금리를 계속 내려 연 20%를 낮췄는데 합법적 급전대출 시장은 쪼그라들고 연 400%대 불법 사채 시장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선심정책이 어떤 후폭풍을 가져오는지 문정부 5년이 여실히 보여준다 여러분 가격 통제 정책은 로마 제국 몰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세기 무렵이죠 4세기 무렵에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들 소위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가격 통제 가격 규제 정책을 써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모든 그런 가격 통제 정책은 다 실패를 하죠 실패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전시값이 40%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전시의 담보대출이 또 급증을 해가지고 가계의 이런 부채가 또 급증하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선거 문제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권력이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펼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번에 문정권을 경험하셨으면 보신다시피 이렇게 엄청나게 뭐죠 가격 통제 정책의 휴증과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선거만 보장이 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위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다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것을 봅니까 끔찍하죠 그래서 보통 시민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폭증이 들었을 수밖에 없고 폭증이 들어서게 되면 모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선거를 훔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국민들을 개의치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을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걸 경험하고서도 지금도 선거 공정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답답하죠 선거를 지켜야 되죠 선거만 지키게 되면 국민들 떠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벌을 줄 수 있는데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그게 다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스페илось Amy 선거 Secondly PARA